너꺼는 이사람꺼 되고 이사람꺼는 이사람꺼 되고 이렇게 윙민이 되겠고 서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기법을 안다면 상대를 이해를 못하면 너는 항상 어려워지니라 네가 움직이지는 말고 겸손하게 받아만 드려라 그럼 네 모지름이 채워질 것이니 그리고 몸 나사줄 걸 도움 받으러 갔는데 그 안에서 이거는 방편으로 여기에 오게 만드는 것이고 여기로 오게 만드는 거야 네가 몸이 아프니까 저게 나사줄만 하니까 내가 간 거죠 이거는 네가 움직이게 하려고 몸을 아프게 해놨고 너를 움직이게 하려고 너를 어렵게 해놨던 겁니다 네가 모르는 걸 옳다 그러다 하지 마라 모르는 게 어떻게 네가 옳은 걸 알고 그런 걸 아냐 내가 모르는 건 입을 대는 게 아닙니다 네가 처리할 수 없는 건 네가 모르는 거야 악한 것도 네가 볼 때 악한 것이지 저기는 이유가 있어서 나오니까 이것도 썰어 마셔라 말없이 썰어 마시고 그러면 너한테 나중에 아주 영스러운 에너지로 변해서 이것이 너의 내공으로 쌓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갔던 거는 종교에 가서 사람이 많이 온 것이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어떤 지원을 내가 얻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너한테 붙여라는 소리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공부시키려고 때리모은 거지 약 주려고 모은 게 아니고 약은 약을 준다고 오는 거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디로 간 거야 계속 공부는 안 하고 기복만 하면 나이는 여기서 20, 30년 지났는데 나는 아직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개돼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그 모양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남의 꼭두가스가 돼버렸어 이게 우리 할 일을 바르게 하면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존경받고 절대 외로워지지 않고 거룩한 분으로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 할 일을 지금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애면당하고 내 주위로부터 멀리 되고 이렇게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 너 자신을 알아야만 너의 길도 찾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려운 것은 내 주위의 사람이 내 말을 인식을 안 해준다 이 말이지 남을 모르고 남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째 더 가기를 바라느냐 이 말이야 남을 위해서 노력을 조금 했다면 분명히 들어갑니다 남을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이걸 잡으려고 드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노력 없이 내 기운을 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때 공부 못했던 이유가 방법을 몰랐던 거야 누가 그런 거를 못 잡아주었다 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 공부 상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상대들이 이러한 분류가 있고 이러한 분류가 있으니까 이런 분류의 핵을 우리가 조금씩 만지고 공부를 했더라면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분류 어떤 분류 어떤 분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와도 전부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추었었다 이 말이야 그걸 못 낸 거야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성장을 해갖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 이런 분류 이런 분류들이 다 섞여 있는 것으로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이게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종단에도 가고 오만도파에도 가고 사람이 집단으로 몰린 데 간 거예요 네가 거기에 갈라 그러면 아파야 가든지 힘들어야 가든지 어려워야 가는 거 아닌가 돼 도움받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도움받으려고 간 것이 우리는 무식해 가지고 몸 나사 줄 걸 도움받으러 갔는데 그 안에서 이거는 방편으로 여기에 오게 만드는 것이고 열로 오게 만드는 거야 네가 몸이 아프니까 저게 나사 줄만 하니까 내가 간 거지요 이거는 네가 움직이게 하려고 몸을 아프게 해 놨고 너를 움직이게 하려고 너를 어렵게 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움직여서 이제 이 집단에 왔으니까 이제 왔으면 이거 나사 주는 거는 식운증 먹기보다 쉬워요 그러면 왔으니까 됐다 나서라 하면 너는 낫는 겁니다 3일 만에 나서라 이렇게 하면 3일 만에 나설 것이요 7일 만에 나서라 하면 7일 만에 나설 것이고 100일 만에 나서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100일 안에 나섭니다 그거는 쉬워 죽을 먹으려면 숟가락도 들고 와야 되지만 입만 있으면 되는 거라 그래 죽 먹기보다 쉬운 게 죽을 먹으려면 그릇도 가져와야지 뭐도 가져와야지 또 간장도 한 종재 가져와야지 찍어 먹지 이래 다 챙기고 숟가락도 가져와야 되는데 네가 오니 이제 잘 왔다 나서라 입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죽 먹기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나사 주는 거는 근데 네가 이게 낫고 나면 그 나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아파서 이까지 오기까지 고생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게 왜 있었는 줄 아느냐 이래가 아리켜서야지 여기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서 이 말도 들리고 저 말도 들리고 잘난 척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한테 못 들을 것도 많이 들을 것이니 이걸 좀 더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네가 움직이지는 말고 겸손하게 받아만 들여라 그럼 네 모지름이 채워질 것이니 요런 걸 하나하나 아리켜야 되는 거죠 네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요만 오면 네 공부재료거리가 요 다 몰려 있는 거야 너 거는 이 사람 끼되고 이 사람 끈은 이 사람 끼되고 이렇게 윙민이 되겠고 서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기법을 안다면 상대를 이해를 못하면 너는 항상 어려워지니라 이래 그 공부를 시키려고 이 집단에다 같이 모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너희들이 참신하게 공부하고 겸손해지는 걸 배우고 상대의 기운을 얻는 방법을 배우고 상대가 내한테 한마디 한 거를 바르게 내가 흡수를 하게 되면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 에너지가 영스러운 에너지로 변해서 물리가 일어나서 네가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지혜는 그렇게 해서 얻는 거예요 상대 상대 사람의 말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지혜를 얻는 법은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보면 악한 것도 네가 볼 때 악한 것이지 저게는 이유가 있어서 나오니까 이것도 썰어 마셔라 말없이 썰어 마시고 그러면 너한테 나중에 아주 영스러운 에너지로 변해서 이것이 너의 내공으로 쌓이니라 네가 모르는 걸 옳다 그러다 하지 마라 모르는 게 어떻게 네가 옳은 걸 알고 그런 걸 아냐 내가 모르는 거는 입을 대는 게 아닙니다 네가 처리할 수 없는 거는 네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해서도 안 되고 나오는 걸 그대로 네가 소화를 해서 네가 자라야지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갔던 거는 종교에 가서 사람이 많이 온 것이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어떤 지원을 내가 얻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네한테 부처라는 소리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가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네 옆에 있는 일이야 그 에너지를 바르게 소화해갖고 너의 힘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을 바르게 가르쳐 써야 돼 이런 공부를 바르게 시켰더라면 어려움에서 다 풀렸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알고 사람을 대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서 절대 너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포도 소화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절대 오지 않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이지 공부 시키려고 때리 모은 거지 약 주려고 모은 게 아니고 약은 약을 준다고 오는 거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디로 간가인가 배 그 기복에 나는 계속 공부는 안하고 기복만 하면 나이는 여기서 2, 30년 지났는데 나는 아직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개돼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주는 것만 얻어먹고 내 인성은 갖춰지지 않아야 하고 일처리는 발휘할지 모르고 또 도와주십시오 또 도와주십시오 20년 30년 지나도 또 도와달라 하면 너는 너 일처리도 못하느냐 이래서 그 사람 밑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고 이게 성장한 거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그 모양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남의 꼭 또 가시가 돼 버렸어 이게 빌기만 하라니까 빌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날짜는 가버렸고 시대는 지나갔고 아직 빌고 있으니까 무식해 가지고 이제는 위에서 군림을 하는 거지 이제 저 미련한 것들을 될꼬 그 군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꼬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이제 공부라는 걸 바르게 알고 대자연에서는 거룩하신 신께서는 너희들이 내 자식임으로 한뜸한뜸 성장을 해서 사람 구실을 하고 살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끌고 있는 겁니다 사람 구실을 하고 살면 내가 너희들한테 하늘의 힘을 준 것이니 이게 공부해 공부만 열심히 하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 실력을 채우는 너무 좋겠어요 하여